잠깐만 나 진짜 씨댕이었거든? 난 땡잡이인 줄 알고 달린건데 달렸어야지 완전 땡잡이라고 광고하는 줄 알고 알리로 그냥 먹으려고 한건데 팔광을 까셨네 우와 하프 하프 콜 콜 콜 다들 뭐 잡은갑제 읽을 수가 없네 여기는 오오 빙 따당 따당 없다 따다다단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아 치점이 이거 진짜 뜨신거 같은데 에? 먹어요 진짜 뜨신거같애 아 안떴어 안떴어 아 병건이요? 안떴어 진짜 뜨신거같애 안떴어 광을 깠다는건 광땡이거나 좌팍이거나 좌팍이거나 좌팍 안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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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릴거 매다 다 뒤지고 나오면 달린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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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번엔 진짜야? 따당 따당 삼광은 내가 갖고 있어 희핳흐흠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attack 아까 muffin 하프 그럼 내가 갖고있는neeует 뭐에요? 대학은 하프 하프 아 거짓말쟁이들만 뭐여서 거짓말쟁이들만 서로 성 갖고있대 서로 아 뭐같이 따도됩니다 뭐같이 따주세요 어그로들 아 어그로들이요 광을 깠다는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땡이거나 좌팍이거나 좌팍이거나 광땡이거나 이번에도 느낌옵니다 좌팍이거나 좌팍이거나 광땡이거나 해볼게 좌팍 좌팍 좌팍이었어? 아 땡 어? 아이고 아니 마이크언니 왜달렸어요? 땡깐인데? 아이 좀 해볼수도있지 사람이 왜 아니 나는 땡일줄 알았지 마이크언님 달리길래 아 두부다 땡잠 한명은 땡잠이고 한명은 나보다 나뉠줄 알았어요 호구를 믿었어? 호구를 믿었지 내가 이판 해보니까 다들 굴아요? 정직하게 할게요 장땡입니다 장땡입니까? 정직하게 내 손에 씹 내가 씹이 하나가 있어 내가 씹이 하나가 있다고 나도 씹이 있어 왜그래 진짜 정직한건 뭐야 팩 까줄게 따라와 그럼 나는 구가 있어 하프만 칠게 오케이 나도 하프 친다 그러면? 콜 딴 따단 뚫리면 지지자 지금 떴다는거 스피커에서 못들었어? 자 나 지금 하프 한번 쳤어 나도 쳤어 나 구 죽이거든? 나 구 땡이요 진짜요 호구가 또? 호구가 하프요? 나 구 땡인데? 아니 진짜 내 팩 깠는데 장땡이에요 구 땡이요? 장땡이야 형 죽어야 죽어 장땡이면 장땡이야 진짜 장사 장땡 아니면 너 배신감 느낄거야 응 장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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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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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띠 잘 죽었어? 응 아 홍차 믿었거든 아 아 믿어 나 정직하게 했는데 아 아 호 땡이야 아 아 아 아 하 하 하 장사띠 장사띠 뭐여? 하하 아까 장사 떴자녀 하하 마이크가 지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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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거 아이가 앙 구가띠 굿빙띠야 굿빙띠 굿빙띠라고? 굿빙띠 아 굿빙띠 아 굿빙띠 아 씨벌 진짜요? 굿빙띠 딱 저 포지션이 딱 갓빙이야 갓빙 어 나도 죽었어 푸사도 아니야 아 암프린줄 알겠어? 굿빙띠야 굿빙띠 아흐흐흐흫 아 개웃기네 우리 정수 미쳐 하고 있어?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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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느새 저 침착이 형이랑도 똑같아졌어요 아 그러네요 이상하다 이게 아니어도 돼 뭘 받자고 나는 돈이 왜이렇게 늘어났지요? ㅋㅋ Ы 어이구x3 이게 뭐야? 어? 아우 장사띠 아... 하드 알어? 아우 장사띠 지금 방이 다 나왔는데도 달리는거야? 장이 족보가 좀 많아 아우 장사띠 오오오 독사띠? 마이클 독사띠? ㅋㅋ 아 나 죽으니까 이거 여기 무서워. 페이스에 말렸어. 이거 이거는 빵야 빵야? 어느 날 썼을까? 라는 말이요? 빵야? 아이 땡. 아 땡. 예 아깝다. 이 앗, 땡. 흠흠흠흠흠흠 아이 장 까는 게 대세구만 아니 태어민이는 뭐하는가?? 아 목 아파 어떡 disgust 하하 아 더워 vain selkwo selkwo 낙지 정신 나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inks 앙뿡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아 . . . 아 왜이래 아 숨어지겠다 아 왜 웃어 아 왜이래 아 숨어지겠다 아 진짜 왜이래 같이 웃어 아 너무 웃어 아 호올 같이 웃어야 돼 아 독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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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난초 띠네 진짜 띠가 나왔네 몇 살이야 우리 서른 넘어 30 넘지 아니 여기 30 이하가 없잖아 그쵸 없죠 독사띠는 맞췄는데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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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더워 아 너무 덥다 아 마이크 좀 따가야 돼 마이크 뭐야 재분배 한번 해보자 지금 마이크 오고 이모티콘으로 지금 돈 벌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 아 방송도 안하면서 이모티콘만 판매한다는 소리가 있어 아이고 뭐여? 하프요? 쳤다 방송만 죽어라고 한다고 아주 유명해 콜? 하프쿨 야 유튜브 대단한데? 너 장사띠요? 나 독사띠 나 독사띠 정말 독사띠 어이구 마이크 오고 하프요? 네 저 하프입니다 자비야 저거 자비 저거 자비라고 아니요 좋은거에요 땡자비 같은데? 속으면 안돼 아니요 다 자비잖아 지금 다 자비 아니요 난 갑오로 달릴 각오 오 갑오띠 아아아아 아아아아 같이 갑오네 각오가 돼있었다 아 갑오띠네 재활용하지마라고 아 아 계작권있다 아 구독도 하게 해놨는데 안뜨나보나 어이구 잠깐만 둘이 지금 갑오 어 오류에 있나봐요 단신 싸움이요? 일곱 아 네네 아 아 아 아 이거 쌩값 얼마에요? 땡값이 지금 아 KMM POP님 내달구독 감사합니다 아 또 소영이 또 콩사탕 사달라 사주라고 감사합니다 콩사탕 콩사탕은 뭐요? 하프? 젤리벨리라고 있어요 하프? 젤리벨 아 뭔지 알거같아요 아 뭔지 알거같아요 하프? 사십사가지만 있어요 아니 통촌이 뭔데 팔과 글거든 나 팔과 깠어 나는 오빠 팔 깐거 보고 팔과 깐거요 하프이요 따 vähän 저리벨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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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힝 sexy 희 motor 나 팔과 미국 정당이 나오네 어흑 아 이케 fold 아 애매하다 하프? 나 8광인데 하프요? 나 3광이요? 나 이거 꼭 하고싶어서 그래 내가 3광은 있어 장사 때 한번 하고싶어 장사 때 하고싶어요? 해야지 하고싶으면 해야돼 하프 어 이거 자꾸 난 죽었어 어? 진짠가보네 진짜요? 나 8광이야 나 8광이야 8광 방땡인데 방땡 4등이요? 아 뭐 방땡이야 방땡 아니 방금전에 내 돈 10억 다가 놓고서 하는 소리봐 마이크어랑 달리는 각이야 이번엔 내가 8광 떴어 진짜야 어 통천이랑 통했다 하프 이런걸로 엮지마? 아니 엮어 아 너 눈에 찍고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짜 왜이렇게 만들어줄라 그러니? 니가 맨날 노래를 부르니까 탈이기 시작해 내가 뭐 노래 불러 너한테 카톡도 안 왔는데 카톡 안했어? 안했지 니가 먼저 했지 공개해도 돼? 공개해 공개해? 트게더 만들어? 정신정제들 아니요? 그걸 왜 개시필하나 그러니? 홍준효 만들어 홍준효? 압박하는거야? 아니야 죽을게 노래만 불러서 알리 여덟곳을 왜 따라왔지? 보자 보자 아 방금 알리였구나 그게 알리니까 알리노래 부른거죠? 그렇게 부르면 알리가 있나 와 잠깐만 진짜 미쳐 겁나 재밌는거 못살아 아 진짜 꿀잼이야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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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프 하핏 하프 하프 진짜 무지개 죽어 절하면서 지르네 10억 됐는걸? 아 나 왜 갔지 아 이거 말렸어요 걔 그 형님의 꿀잼 개그에 지금 말렸어 나도 모르게 계속 하프하고 있어 그니까 이거 듣다보게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프야 욕심뽀 오져가지고 어떻게 먹어볼 것 같아가지고 한거지 뭘 또 뭐 개그에 뭐 말렸대 맨정신을 완전 맨정신으로 쳤으면서 하프 맘단디무요 하프 순식간에 정신을 이루는 어떻게 여섯끝으로 달릴 생각했지 따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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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버스 자꾸 하프 다 애매 다 애매 하프 다 쓰레기솜페같은데 또 이 황차 말이 많은거 보니깐 육댕 정도 띄운거같은데 내가 하나 띄었는데 홍차 또 한 다 쓰레기같은데 땡자비 땡자비요 알리 알리 노래가 그렇게 없나? 아이고 오늘 지금 이거 자꾸 땡 잡고 시작해요 아 나 6땡이요 지금 그럼 자네 7땡인가? 시청자 여러분 누가 봐도 방금 알리 꺼냈어야 돼요 왜냐면은 2땡이나 알리랑 아 땡이 쓰셨어요? 네 그러면은 봐봐요 2땡은 안겹치니까 알리가 없죠 상대편이 그러면 무조건 1땡인데 1땡은 내가 1을 갖고 있으니까 1땡이 없어 그러면 어차피 그 위는 어차피 지고 그 아래는 내가 먹는데 아 설명충 등판했어? 땡잡이 리스크가 없는 알리로 먹는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땡도 안나오지 왜냐면 1땡 1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니까 손해볼 상황이 아예 없지 그니까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가는거지 진짜 가는데? 뭐야 이거 왜이래 호구만 붙어 따따딴 따따딴 어 호구 자신있게 따당이요? 어 이거 기자불란다 호구만 붙어 어 잠깐 홍차 지금 찜창맨 형 빠져있어 아 아ungkin 난 나갈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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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있어 아이고 크다 지찍이싶으며 광땡에암 안 incorpor 해서 이런거 아냐? 홍차야 미안해 아이 Herz iles therapies 장땡 아 씹! 장땡 아아 아 이거 땡값으로 거의 7억 땡겼어 아니 잠깐만 지금 레드티님 오목해졌는데요? 굉장히 오목해졌는데 아니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또 옆집에서 민원 들어오겠다 아 어디 도망갈라고 또 설계해 아 씨 신청낸형 빠져있어 뒤지기 싫으면 그리고 대신 뒤지 고기 고기한 희생 고기한 희생 고기 대신 뒤져버리기 구호각 만들어야지 웃겨 바로 죽어 손잡고 바로 죽어 얄밀게 한 번 밀어줘 아잇 아무도 안 밀어줘 밀어줘 아니 딱봐도 뻥이다 딱봐도 뻥이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밀어줘 노야 이 조정치 같은 녀아 훔쳐 야 야 이 조정치 같은 녀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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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있어 뒤졌으면 아니 홍챠 불과 한 5분 전까지 한 30억 있었던 것 같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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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건이 좀 사고같은디? 사고야 독사띤데 아 죽었어 뛰죠? 독사띠 아 독사였구만 4명이서는 판이 안 커지는데 거기로 갈까? 큰 데로 갈까요? 위대한왕로? 거기선 진짜 살벌하게 치는데 네 거기 가자 거기가 제 홈드라운드입니다 기다려왔어 아 왔대왔대 충전해서 왔네 부활한다 조정치 잡으러 온다 신곡 발표한다 지금 가엔발도 우리집 가게는 내가 살린다 나 정수 독사띠? 나 독사띠? 뭐여? 나 장사띠 나 독사띠 응 아 아 아 아 당신이요? 아 바보띠? 바바도 아니고 지금 아니 나 장사띠가 이렇게? 장사띠 아 독사띠라며 아 나 독사띠라 그랬어? 응 나보고 장사띠라고 했잖아 아 배아파 죽었어 너도 왜 웃고 있어 tså 아직도 네가 레가르님 선치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奇怪 아 아 아 아니 아직도 나도 아까 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넘어서 장배뇨을 빠져있어 조정에 진짜 조정에 진짜 조정에 깜져있어 조정에 깜찍 아 미쳤네 저거 카뿠 오호 나 솔직히 좀 멋있었다 카프 개멋있게 하프 한 일곱번 치더니 죽네 멋있게 한국사람이면 옹짜 밀어줍시다 실제 돈으로 한 5만원, 6만원 바로 꼴랐어 밀어줍시다 침투부에 그냥 그 부분만 잘랐어 뭐 사는건데 이거? 내가 먹을 것 같은데? 장사 띠 장사 띠 장사 띠 장사 띠 장사 띠 오늘 진짜 졸라 웃었네 오늘 자꾸 땡만 잡고 시작해? 소구 내가 땡이었는데 장사 띠 장사 띠 장사 띠 작은 장사 띠 장사 띠 장사 띠 장사 띠 장사 띠 끊고있지만 둘 중 하나요 꼬부로꼬 맨날 둘 중 하나를 뭐야 내가 3을 들고 있는디 잠깐만 저거 380땡 아니여? 에이 뭔..뭔소리여 380땡이요 아니여 에이 제가 8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나 얘기했지만 난 다이 홍차 다이 아 나 아멩어산데 무슨 아멩어사야 구가 아닌데 구구 아니야 구구 아니야 뭐여? 사치야 사치 제가 8을 들고 있습니다 좌팝이요 좌팝 좌팝이요? 어 제가 8을 들고 있습니다 아 침착면 말없는게 너무 수상한디 좌팝인데 침착면님 사파리여? 맞짱여요 꼬마 무서웠어 저 양반 어렸을 때부터 저랬어 이찌나 어린애가 그렇게 음흉한지 오늘 또 재밌었던거 뭐였지? 침투부 하이라이트 뽑아야되는데 그거로 침착맨형 빠져있어 지찍이 아 그니까 그거 도, 독사띠 나오는데 독사띠 알리 노래 계속 부르다가 조정치 나온거 음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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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에서 태민형 알리가 있나든 뭐죠 ㅎㅎㅎㅎㅎㅎㅎ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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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운전 하이라이트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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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И 엉! 초장지 nationalis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장지단 햄ㅋㅋ oughtㄷ 봄? ㅇㅇ ㅠㅠ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오늘 너무 웃기게 방해놔 가지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떴어? 응. 떴어. 떴어 너. 이상한데 왜 다 같이 뜨지? 원래 그래야 큰판이 딱 붙으니까 누가 한 명은 떠야겠네 여기서 내가 하면 왜 꿀잼이 아니지? 우선 나 빠질게요 나도 뜨긴 했는데 좀 약할 것 같아 내꺼 내꺼 좀 약해 뭔데 지금 좀 약혀 좀 약해 왜 따라오세요 예예예예 왜 따라오세요 장빙같고는 안되지 장빙같고는 안되지 이렇게 하면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이크언니 많이 복구 됐네 50링꼭 됐어 잠깐 홍차가 있는디 대구 말고 나 초반에 절대 충전 안할 줄 알았거든 합방이더라 77? 77 49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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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는 침착맨이? 혀 하프 하구겠다 하긴 일단 228만만원 맞춰놓고 나 지금 땡잡이 들고 시작요 또 뜬 사람 나 군뚜éra 북구응 북구rr 북구보 나 한끝 듣고 니고긋 장사띜 장사 장사띠? 독사띠? 장사띠 독사띠? 이거 하프에서 반응포만 알아 장사띠 콜만 한번 해보겠어 장사띠? 장사띠? 장땡띠 장땡띠네 아 독사띠 3 장땡띠 장땡맨 장땡 장땡 fra 학생 장땡 장땡 아니 저거 딱 봐도 자박인데? 맨날 딱 봐도 자박이래 그리고 죽어 야 마이크한테 말 많이 걸어 티 나 쟤 말 많이 걸으면 티 난데 야 너 왜 나 저렴해 계속 아까부터 저거는 100% 육땡은 아니여 육땡은 아니니까 이거는 저건 광땡은 아니여 내가 느낌으로 대답해 육땡이 아니야 육땡 아니여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3같애 방금 되게 고3같았어 엄마한테 막 화내는 고3 고3 떼어 왜이렇게 예민해 아 왜 떨어지고 할람되는데 없는데 막 이랬는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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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자자끼 한번 구절하고는게 졸라 예민하게 구내 자니 한번 와보시겠는가? 잔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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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 엄마한테 화 recherche하는 fonkak 깝어 Heavenly 잠깐만 또요? 잘 들어와 노 liked 감성 elig 뭐만 하겠는디? 떠물었네 어? 가다 이거 뭐지? 알리 죽을란다 조정치 카운터 오빠 나 한 번만 밀어줘 땡? 아니야 세력 세력 알리 아이구 오늘 되게 잘 끄신다 3강 까놓고 알리 먹어야? 으흐이